다음 주면 설입니다. 차례상부터 명절 선물까지 장볼 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의 강봉수 과장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1월 18일서부터 구정명절까지 설마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때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또 설을 맞이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400여개 전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천여개 나들가게에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남 동부지역 시장별로 눈에 띌 만한 행사나 혹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전남 동부지역은 광양의 중마 상서시장하고 여수 서시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마 상서시장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경품권을 선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 서시장은 자체 세일 행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마케팅 행사를 통합 일원화해가지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로 이렇게 정례화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살림 사이는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유통시장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인프라 같은 게 취약해서 그걸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작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좀 더 고객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경영 교육이라든지 또 뭐 경품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년 상인분들도 저희들이 육성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장이 먹거리가 있어야지만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별로 한 가지 특화 먹거리 상품도 이제 발굴해서 준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통시장에 이제 종사하신 상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좀 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에서 또 이제 뭐 고아온이라든지 양룡 같은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생필품 같은 걸 지원해 주시면 또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과류라든지 과일 같은 거는 채소류 같은 것은 신선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뭐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대형마트에 부해서 물감가 약도 한 20% 정도 정도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설을 맞이하셔서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전과 추억을 같이 느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봉수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